XSFM입니다. I, D, W, K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6월 마지막 금요일 그곳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윤세민의 제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언론사는 어디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성가실 것 같아서요. 2021년 2월 18일 기사입니다. 오랬네요.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는 역사학자 토인비 눈물의 예언.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땡규는 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토인비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는 토인비에게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토인비는 86세의 노인임에도 다짜고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눈물에 다짜고짜라는 표현은 또 새롭습니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네.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네요, 눈물이. 그리고 이 기사에는 갑자기 73년 1월 1일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도 해요, 토인비가.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언급도 한데요. 기자가 환희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죠. 미국의 밴드 성길무는 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웨덴의 밴드 김치는 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캐나다의 밴드 서울은 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냐 타고르는 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토인비는 그런데 조선에 방문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한 번 왔습니다. 그럼 그때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와 연결되는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의 문의를 찾았어요. 네. 인터넷에서 1972년에 아놀드 토인비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에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고했다는 내용이 발견되는데 실제 그 인터뷰 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독자서비스의 질문을 올렸네요. 어떤 분이. 네. 답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임땡규 씨는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국회의원 됐고요. 조땡일보, 중땡일보, 동땡일보, 경땡일보는 한국과 관련이 많습니다.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런 곳이 두 손을 들어 막으려고 했던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보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찌버콕 김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N.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정여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스타일.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N.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QBN 광고. 네. 앞으로 QBN의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지금 XSFM에 보면 QBN의 새 제품들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제품들이 리뉴얼한 제품들도 있고, 전혀 새로운 제품들. 예를 들면 혈행 건강이라든가, 피부 건강이라든가 등등의 제품들도 있으니. 신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품들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XSFM 이용자들에겐 무릎핀으로 익숙한 QBN의 새 제품. 관절건강 NMSM입니다. 네. 이게 무릎핀의 계량형 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화한 라이츄죠. 꼬부기? 거북왕?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무릎핀, 무릎왕. 그렇죠. FDA 승인 받았고요. 코셔 인증도 받았습니다. 네. 코셔와 한랄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랄 인증도 받았고요. 코셔는 유대인의 식사법이고, 한랄은 덕질인이 자세히 설명해 준 무슬림의식의 식사법이죠. 네. 수출을 염두에 둔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릎핀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죠. 큐비엠의 노하우가 집약된 11종의 식물 소재가 함유된 추출물 분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스몰 런칭 기념으로 6월 말까지 30%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큐비엠 브랜드는 그전까지의 이전 버전들이 그러했듯이 그렇게까지 할인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잡스의 아이폰 첫 발표 프레젠테이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지? 아이팟, 인터넷 디바이스 전화, 아이팟, 인터넷 디바이스 전화 이걸 고민하다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고 아이폰 딱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30% 할인, 사은품, 무료배송. 30% 할인, 사은품, 무료배송 해가지고 이게 3개를 다 지금 진행합니다. 자주 안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자, 이상평론입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준비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손희상 선생은 앉아있습니다. 네, 앉아있습니다. 손희상입니다. 코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경도 바뀌고 모자도 바뀌었어요. 모자를 썼습니다. 이웃집 손희상이 되었어요. 제가 전번에 발 다친 이후에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치료사가 자꾸 저한테 경추를 펴라고 그래요. 안 펴지거든요. 그렇죠. 30년 이상을 거북목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펴지겠냐고. 경추가 손가락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북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걸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법 개정 1990년 이후에도 호주 제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죠. 호주제는 초강력 21세기가 도래한 2007년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미 월드컵도 지났고 저는 심지어 전역도 했네요. 바로 최근의 일이에요. 2008년 1월 1일에 없어졌는데 1973년의 가족법 개정운동으로부터 무려 36년이 지나서야 없어진 겁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36년이 맞나요? 38년인가요? 38년? 아닌가? 제가 숫자를 잘 못 쓰. 35년? 36년 맞죠. 맞네요. 숫자를 잘 못 쓰겠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89년, 90년에 다시 일어난 가족법 개정운동 때에도 실패를 했었고요. 그때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었습니다. 왜냐? 토인비가 그렇게 울면서 가르쳐달라고 했더라도 한국의 가족 제도니까요. 그게 참 속는다고 화낼 것이 아닌 게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정한 성향을 갖고서. 사람들이 반대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탈탈 뒤져보면 토인비 빙의한 무속인도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 말 막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다, 호주제는 이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한국식 가족 제도의 우수성을 말하는 것처럼 와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진보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운동은 내내 이 불합리한 가족 제도를 바꾸고 인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위헌 판결이 나온 97년이 분수령이 되었는데요. 이때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여성주의 잡지 땡프가 창간을 했고요. 99년도에는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등이 통과가 됩니다. 남녀차별금지법이 99년의 일이에요. 그 전에 없었어요. DJ 정부 때 만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여성특별위원회가 커져서 여성부가 된 거고요.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되어 있죠. 여성부는 말하자면 70년대부터 쌓아왔던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든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주제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97년 그 당시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호주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성만을 물려받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양성쓰기가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기호처럼 됐는데 그렇죠. 약간 좀 4,50대 분들. 그런데 당시에는 부모의 성을 같이 쓴다는 게 그 사람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진보주의자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일종의 문화운동이지요. 지금도 부모 성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모 성을 같이 쓰고 그러면 약간 인터넷상에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피씨고 엄마가 박시면 피박씨냐 뭐 이런 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20세기에 비슷한 업착뒤책하면서 일어났는데 같이 쓰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거나 이러는 게 대중화되어서 자리 잡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때 유행으로 지나가버린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들 조롱을 했냐면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사실은 항상 불리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가 발족한 1999년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2.3%가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99년이면 말이죠. 이미 사회적인 인식이 꽤나 올라와 있던 때였거든요. 밀레니엄 때잖아요. 거의. 90년대 초반은 여론이 더 심했고요. 80년대는 정말 정말 더 심했고요. 70년대에는 과학적인 여론조사라는 게 없었습니다만 아주 그냥 이상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의견 자체가요. 비유하자면 육식을 금지하자.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제안처럼 받아들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나마 이게 99년도쯤 됐을 때에는 찬성 여론이 4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긴 했지만 비등빈등해졌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전국적인 모든 커뮤니티를 탈탈 털어서 오픈돼서 진행할 수 있는 토론 문화 정착할로만 한국은 멀었다는 생각이 저는 TV에 토론 프로 봤을 때도 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패널들이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서로 조롱하는 것만 자꾸 해서 토론할 생각들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땡창원 의원이 되기 전에 후보였을 때였죠. 그때 성인물 합법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합법화를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합법화를 위한 규제가 마련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주 신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저대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왜 저렇게 논란을 했지. 정무적 계산 없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땡창원 의원이 뭘 잘못 말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특히 온라인상의 성인물을 규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거든요. 여전히. 그게 또 이게 참 호응이 잘 맞는 그 당시의 사건하고 그 사건 지금 얘기하는 이 사건하고 호응이 좀 잘 맞는 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성인물은 다 불법이에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불법인 성인물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편의상 구분할 생각조차 없어요. 하여간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다수 여론에 약간 거스르는 그런 언행을 되게 신중하게 하게 되죠. 조롱당합니다. 사실 이 99년도의 여론 구성을 보면 호주지에 관한 여론 구성이죠. 지금이랑 비슷한 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기 딱 한 달 전에 땡국 갤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갤럽이요? 아니. 한 땡 갤럽. 여기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던 동성동본이 아니고 동성의 커플의 결혼이죠. 반대 여론이 52%, 찬성 여론이 38%로 나왔어요. 그게 제가 참 여론조사하는 분들 참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발전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종 회의적인 게 할 필요 없는 질문이나 해선 안 되는 질문을 너무 자꾸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질문할 일이야? 그렇죠. 2021년 현재도 결혼을 남이사, 남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를 반대를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 참고로 이게 2001년에는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습니다. 여론이 그랬을 때는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이슈가 정말 저만치 있는 저세상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소수의견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 여론이 40% 정도가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쟁점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40에서 51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나네요. 보통.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반대도 극심해지죠. 그렇죠. 실제로 많이 붙게 되죠. 다이어트랑 똑같네요.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신 윤땡민 기자입니다. 쟁점화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실현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붙게 되니까요. 과반이 반대할 땐 더 어렵고요. 국힘당에 있는 땡준석 씨 같은 사람이 이런 쪽으로 짱구를 잘 굴리는 분이라서 차별금지법 같은 이슈에서 유연한 듯한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여론이 불리한 거니까요. 그쪽 그분한테는.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분리를 지켜요. 그러면서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60%를 업고 가겠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혼이라는 이슈로 붙으면 자기가 다수 여론을 등에 업고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철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USB-C를 사용해도 될지를 표결에 붙여보든가. 이게 왜 여론몰이와 정치의 대상인지.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전선을 그쪽으로 막 옮겨가고 그럴 때. 보수 정치인이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게 할 소리냐고 하면서 동성결혼 이슈로 싸워요. 그러면 여론에서 밀려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 여론이 과반다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히려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은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의 여론은 항상 모순적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 현재 동성결혼을 찬성하느냐. 혹은 동성에 관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느냐. 심지어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반대가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정말 극소수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기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회질서 같은 게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용어로 보수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회질서 같은 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자신이 차별받기가 싫으니까 찬성한다 그럽니다. 당신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항상 모순이 나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99년에 호주제 폐지에 관한 여론도 그랬습니다.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건 사회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거겠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할 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7%로 나왔습니다. 한 명한테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붕괴가 하는지 테크트리를.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있다가 볼링공에 맞은 것처럼 다 이렇게 삥! 쓰러지는 가정이요. 그런데 바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자식이 어머니 쪽이랑 같이 사는 경우에 자식의 성은 생부를 따라야 하느냐 새아빠를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설문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새아빠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호주제잖아요. 호주제는 유지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성은 새아빠의 성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보면 그런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론조사는 질문하는 권력이 진짜 박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니까 저희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 권력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모순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올 때 전선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운동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활동가들은 서로 4분 오열하고 죽일놈 살릴놈하고 싸우죠. 사회의 진보를 실제로 실현시키려고 할 때 중요한 지점인데요. 진보 진영에 있는 활동가들은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대부분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종종 자기 자신이 옳다는 당위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합니다. 당위. 호주제 폐지를 논의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 명백하잖아요. 그 호주제는. 안타까운 게 잘하고 실패하는 빠른 길이죠. 보통. 호주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는 그 당시에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고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가 빨아주는 인류 역사에 빛나는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열쇠가 있죠. 사실 호주제는 말이죠.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식된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없었어요. 한국에. 그리고 일본 제국은 2차 대전으로 폐망을 했고 폐망하고 나서 호주제를 없앴습니다. 그 제도가 한국에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유지 보존을 해야만 하는 전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양아치죠. TV 토론회 같은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왜냐. 여론이 상대편이 과반다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히려 호주제 수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보수 진영의 끝판왕 유림이 나섰어요. 유림이라고 하는 단체는. 명류운동에서 진사들이 갈비를 구워 먹는 단체죠. 갈비를 구워 먹고. 무한 리필로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종교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예요. 제가 전에 한 번 드렸던 질문이잖아요. 유림이 지금 왜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285개의 성시의 대종회들이 연합을 해요. 한국시족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노인중앙회. 노인중앙회.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유도를 하는 데는 아니죠? 스포츠 유도가 아니고. 주도가 아니고. 유교할 때 유학할 때 그 유자입니다. 그리고 성균관 여성유도회. 여기는 유도하고. 함정이죠. 국민 윤리도덕 선양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만 치서 툴툴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고요. 툴에 박혔다는 얘기죠. 한자 쿵쿵다 이런 거 하고. 국글씨로 이름 쓰는. 이체짜로. 표준 말고. 거기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등의. 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기세등등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은 못 오게 됐거든요. 최근에. 단기 기준으로.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한국 전통을 좋아해요. 그러게. 그럼 기독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맹양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통가족제도수업 범국민연합 줄여서 정가련이라고 불렀는데 2000년도에 결성을 했고요. 당시에 정말 거대한 보수 진영의 사회운동 단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부 조급하신 분들 진보진영의 조급하신 분들이 DJ를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게 참여정부 당시가 워낙에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정부 당시를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도 뭐 안 되면 김대중 탓이었어요. 호준제를 폐지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 이희호 여사 뭐 하느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게 이제 사실 지금도 얼마 전 난민 문제에서도 그렇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양쪽에서 정부를 욕하는. 왜 빨리 안 하냐. 왜 안 막냐.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를 따고 온. 지금으로 보자면 땡준석 대표 같은 포지션에 있던 양반이 있었어요. 땡용균 의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이제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론을 싹 보면서 친양자 제도라는 거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굳힙니다. 친양자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 자식들이 그 집에 가서 살면은 새아빠의 성실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있는 제도인데요. 맥락적으로 보면 원래 처음에는 호주제 폐지를 막으려고 만든 물타기 법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제는 막을 건데 이것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엄마성을 따르면 더 일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있어서 나쁠 것은 없는 제도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DJ 때는 결국 호주제 폐지에 결국 실패를 했고요. 2002년 대선 때에 노무현 후보가 호주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질 수도 있는 선거였어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2002년 11월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회창 후보한테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발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회창 압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땡봉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땡봉준 후보가 막판에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루 전에 냉면먹다 빡쳐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당선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진보적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당선의 의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때의 당선이 안 됐으면 우린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가 아니라 호주제 폐지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개선되면 원래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 첫 해 2003년에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데스크포스를 만들고요. 관련 부처... 데스크포스는 뭐야? 아니 뭐지? 테스크포스. 죽은 테스크포스냐? 혹은 책상 주는 사람들의 모임. 책상의 힘. 유도회 이런 데서 유도하다가 힘 남아가지고. 관련 부처들, 여성부, 법무부, 행정부 등등을 한 큐에 모았습니다. 거기에 여성단체 연합 등등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특별기구를 꾸렸어요. 민간과 관위, 힘을 합쳐서 개혁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2003년에. 그리고 호주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패했어요. 2004년에 또 제출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회가 독재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은 또 탄핵되던 때였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때에도 메이저 언론들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반대 운동의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맨정신이 사람인 보면 되게 이상했어요. 2003년도에 성균관 유림이 전국 200개가 넘는 향교의 선비분들을 한 대 모아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성균관 유림들이 또 두루마기를 입고 오잖아요. 갓도 쓰고. 그러니까 2세기의 난인물이죠. 21세기에 저런 일을? 눈을 떠보니 21세기의 여의도 광장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코스프레 양재에서 하던 거 여의도에 가서 하고. 여긴가 보다. 모든 언론이 다 그 소식을 전했는데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할아버지들밖에 없고요. 이게 무슨 소유냐면요. 할머니가 못한 얘기입니다. 잘 없어요. 다들 깡마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마르게 되는지는 사실 선이 다 분분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아놓고 보면서 깡말르셨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둘 중 하나였어요. 참가자들이. 갓을 쓰고 있거나 머리가 벗겨지셨거나. 패션은 둘 중 하나인데 도포자락 차림이거나 양복을 입고 있거나. 양복은 또 장례식에서 입는 그런 양복을 펑퍼짐하게 입고 있었고요. 90년대에 힙하하던 R&B 뮤지션들이 입던 정장 스타일이 있어요. 겁나 크고 쓰리피트 숫. 그렇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입잖아요. 몸이 좋으면 아무것도 안 입기도 하고. 김성재 씨 같은 분이. 그렇게 라지든 스몰이든 다 투엑스라지든이 정장을 입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피켓을 보면. 이 할아버지 분들이 호주 제도 폐지되면 국민 모두 짐승된다. 아 그 게임 아세요? 블러디로어라고? 모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물 철권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는데. 대전 액션인데 1대1로 싸우다가 기가 차면 특정 동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호랑이랑 늑대로 주로 했는데. 분노게이지 같은 거. 그렇죠. 전투력이 확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로만. 수왕기. 수왕기. 그렇죠. 짐승이 된다. 짐승이. 힘이 솟는다. 또 호주 제도 폐지되면 인간뿌리 없어진다. 이런 티켓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식물이 아닌데. 동물인데. 식물이 된다는 거야? 짐승이 된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같은 해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 들어서 치질이 생기면 심해지면. 뿌리 같은 게 나오기 왜요? 몸에서. 호주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호주제 때문에 근심이 많아서. 찬데 오래 앉아있다가. 여의도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뿌리가 몸에서.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같은 해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통 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 지금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당시엔 정말 거대한 보수단체였고요. 예나 지금이나 거대한 보수단체는 탑골공원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국민총걸기 대회를 열어요. 탑골공원이라는 곳은 노인분들의 홈그라운드죠. 거기서 노인분들이 단체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별했겠네요. 삭발. 실제로. 비주얼 쇼크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삭발식을 준비하는 단체에서는 언제나 그걸 고민을 합니다. 단체장이 몇 알 없다. 그럼 딴 사람을 내보내죠. 그런데 거기서 그 대회에서 정가련의 대표가 여기서 삭발이 아니라 분신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원래 콘서트 같은 데 보면 처음 오는 놈이 제일 과격하게 놀아요. 신나가지고 막 자에 온다. 그런데 여기 뒤에 약간 괄호치고 나만 알고 딴 사람이가 있었나 보네요. 누가 불을 땡기지는 않았던 모양이고요. 아무튼 지금도 찾아보면 그때 삭발식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삭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피켓을 들고 있어요. 거기 피켓을 보면 친남매가 부부되면 개돼지와 다름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무조건 사사사사였어요. 구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친남매가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같은 집에서 못 살고.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시민들의 자유가 늘어날 때마다 자꾸 야설을 떠올리죠. 이 어른들은 가장 내밀한 못때먹은 환타지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걸 정치 이슈로 활용해요. 이 대회를 취재한 땡마이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전에 어떤 향교에서 올라온 70세 박땡근 노인의 인터뷰를 전하는데 이분 이제 구순이 가까웠네요. 그렇네요. 박땡근 노인은 어머니가 낳아주신 그대로 몸을 보존하고 있다. 그럴 리가요. 머리털... 나 죽을 죽을 했는데. 머리털도 갓날하게 때부터 손을 안 댔다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아 라푼젤 나왔죠. 걷지도 못합니다. 무거워서. 박땡근 노인은 그날 소주를 일단 세 호흡이나 마시고 왔다고 했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낳아주신 그 위가 아니죠. 위가. 그렇죠. 구멍이 나 있거든요. 소주가 장난이냐. 그리고 이제 이도인은 호주제가 표시되면 애비 애미를 모르는 강아지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삭발식 했잖아요. 이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삭발식을 두고 보면 안 되지. 그렇구나. 나 푼젤이 와서 말려야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밀다니. 그리고 이 박땡근 영감님은 개를 안 키워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몰라보지 않거든요. 박땡근 노인은 호주제 폐지 법안의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어차피 폐지가 되면 강아지가 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 술 먹고 개가 된 상태죠. 어차피 또 천안유림회에서 올라온 55세 땡추노 씨는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가족도 몰라보고 아버지나 형제끼리 부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족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너무 아니 아까부터 마법사람이 개가 되고 약간 마법같은 거네요. 저만치 있어요. 판타지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세계 난인물이 많네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21세기의 일이에요. 근데 수천명의 영감님들이 이 세계 난인물의 주인공이 되는 건 참 신선합니다. 약간 호그와트에서 온 노인들이 공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78세 김땡창 씨는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장이 없어진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회를 주도한 정가련은 동땡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뭔데요? 광고에는 호주제 폐지는 북한의 가족 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는 김정일의 전의대 한 총년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오죽이 급하면 나오는 카드죠. 빨간색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서울 동묘공원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면 남편 외도가 늘어난다. 맞아요. 있었어요. 기억나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내 외도는 줄어든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호주제를 폐지하면 북한의 대람적화 성공한다. 등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은 인간들끼리 하는 건데 다들 분노게이지가 올라가서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앞에는 호주제를 폐지하면 뒤에는 점점 아무거나 붙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붙입니다. 사실 모든 남한의 사람들이 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돼있으면 대남적화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의 밀레니엄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뒤에 호주제를 폐지하면 CG 사전거리가 늘어난다.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고요. 2005년도에 정가련이 서울 정동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장에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가지 왜? 기자회견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진을 보면 코커 스파니엘 견종으로 보이는 귀여운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목에 피켓을 걸고 있어요. 피켓에는 나도 족보가 있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이 시절을 돌이켜볼 때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이 전체 여론의 절반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구한말에 태어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따라서 자기 어린 시절에 본 적 없던 제도를 전통이라며 수호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북목으로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추를 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던 선배분들, 활동가들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절을 맨정신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사회가 여론의 주된 이슈를 가지고 서로 화를 내고 맞붙고 하는 것을 과정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하나의 사람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맨정신인 구석과 정신나간 구석이 서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맨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맨정신,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포함해야 그게 커뮤니티의 답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2003년도에 어떤 여론조사,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70% 이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2003년도면 노무현 정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을 때였는데 이 여론조사는 정부가 발주해서 조사한 거였어요. 여성부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관련 단체, 시민단체의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었어요. 그리고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인가? 그렇게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객관적인 접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땡국갤럽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이 46대 45 정도로 폐지 반대 여론이 과반에 못 미치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 더 우세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전문가의 작품이네요. 여론이 비등비등하게 계속 붙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운동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국회를 통한 법제화는 실패했고요. 2004년도에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여론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방송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고 최진실 씨가 2004년에 이혼을 하셨었거든요. 최진실 씨는 이전부터 워낙에 영향력이 큰 톱스타던데다가 공익활동도 기부활동, 공익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노숙자를 돕는 활동도 하시고 나라의 대표적인 인기 연예인 대학생들 장학금도 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혼 과정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남편이 전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도 자녀들이 전남편 호적에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 연예인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 연예 신분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호주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아버렸어요. 그동안은 계속 이세계물의 난입에 의하여 무슨 이세계가 되는 줄만 알았다가 현실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동물농장이 되는 줄 알았던 환타지 세계에 빠져있다가 현실을 봐버린 거죠. 호주재 폐지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위헌 심판 중에 정가련은 이해관계인 의견서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위헌 소송의 당사자, 이해 당사자라는 거죠. 그 의견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가 우리의 가족 문화를 예찬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또 나와요. 의심했던 제가 잘못했네요. 2005년도에 결국 위헌 판결이 나왔고요. 앞서 있었던 사건들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겠죠. 물론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싸워왔던 여성계의 노력이 있었고요.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맨정신으로 이겨낸 여러 활동가 분들과 지식인 분들이 계셨었고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호주재 폐지를 계속 시도한 정부 여당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다 모여서 이뤄낸 거죠. 그런데 이 위험 판결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회, 그러니까 입법 기구를 통해서는 실패했던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호주재 폐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호주재 폐지 이전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맨날 막 가쓰고 나오고 한복 입고 나오고 토인비 얘기하고 토인비가 조상인 것 같아요. 도시야? 그랬던 사람들이 막상 폐지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았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호주재를 부활시키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여론이 없잖아요. 정신 나갔나? 이 세계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호주재 폐지 직전까지도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건 호주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혼을 하고 성실을 막 바꾸고 특별히 남편만 외도를 많이 하고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되고 코카스판니엘은 안 되고 그때 남편이 외도를 많이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의 이유가 뭐였냐면 가정에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도를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그 논리였어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상 세상이 변하고 나니까 어? 아무 일도 없잖아. 일단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그레고리 잠자처럼 강아지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눈 떠봤는데 아직도 사람이네. 아직 닝게니니까. 그래서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론을 이루고 있는 층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막 논란이 일어나거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그다지 원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보통 원해요. 그 변화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꾸만 뭔가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진보적인 전략가는 적은 스트레스를 주고 많은 변화를 얻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조용히 잘 사시는 분들이고요. 선량한 분들이신데 대체로 보면 그냥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족법 개정운동이나 호주제 폐지운동과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다 바꾸지 못했던 것을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을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입법을 시도한 이래 그때도 입법기관을 통해서 실패했죠.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실패해왔고요. 입법기관 국회를 통해서 시도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운동들과 비슷한 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못 누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또 비슷합니다.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갑자기 국민 5명 중 4명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가 분명하게 신뢰할 만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설문을 보면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보고 코로나 시대에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도죠. 응답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차별에 대한 설문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겪어온 이 앞까지 봤던 비슷한 일들을 보았을 때 지금 보수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서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레토릭은 이미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나보다 못나고 나쁘고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뿌리 박혀있는 깊게 박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손희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바뀌면 바뀐 대로 금방 적응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적응합니다.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신문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열린민주당 지지층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또 60대 이상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봐야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말이에요. 저도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 게 이번 주 지난주에 여론이 좀 생기면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재해야 되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질문의 요지를 이해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응답한다는 거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수정당, 보수단체들이 여론을 움직이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진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100% 여전히 유리한 지형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청원 5월 24일에 시작해서 6월 14일에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나흘 늦은 5월 28일에 시작해서 차별금지법 청원이 10만 명을 채운 6월 14일에 이미 50만 명을 돌파해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차별금지법이 굉장한 관심사인데 전국민적인 관심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일부 목사님들이 옛날에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던 할아버지들 같은 행동을 하려고 지금 몸을 풀고 계세요. 네. 그 한복 드라이 맞겼죠. 그런데 이제 수염을 또 밀어버렸으니까. 붙이기라도 해야지. 다행히도 지금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토인비가 올면서 한국의 가족 제도가 어쨌다라고 했다더라 이런 말에 낚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거 넘어가지 않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낚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낚여왔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몇몇 언론은 이번에도 뭔가 비슷한 떡법을 자꾸 던질 겁니다. 잘 구분해야 되겠고요. 차별금지법은 결국 통과가 될 겁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가까이 왔고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순간에 와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고 장애인도 이동권에 차별을 받지 않고 직업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정말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결국 제정될 것인데 그 전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지금까지 겪어왔듯이 말입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한 분 한 분이 조급해하지 말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나중에 지금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저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었지 참 그때 우리가 멘탈을 잘 잡고 잘 버텼다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했던 얘기 그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하면서 웃겠죠. 지금 보면 그냥 진짜 답답하고 그럴 텐데 사실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그 무렵에 유림이 움직였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 이상하고 진짜 웃기잖아요. 그때는 화날 일이죠. 그때는 정말 그냥 눈뜨고 보고 있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이나 언론은 차금법이라는 말을 쓰네요. 원래 어감 만드느라 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정치활동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뭘 하다가 진정으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 간의 사리사욕의 문제다. 감정상의 문제다. 그런 거면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요. 그게 본인에 의해 좋고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진짜 분노를 했다. 그 분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분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장기전을 잘 치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이때의 미친놈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요즘 나는 저는 요즘 세상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들 욕하고 화나 있고 바지까랑이 서로 붙잡고 있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엄청 빨리 전진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왔습니다. 6월의 이상평론이었고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금주의 의사소통 지난 봄의 이상평론 이야기 이후에 오늘 잘 넣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 가셨던 분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개민석씨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엔 늘 억지로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반항을 해봤지만 결국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속 편했거든요. 당시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냥 젊은 전도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교회 내 나이 든 임직원에 비해 좀 덜 고리타분하고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평범한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 후로 한 3,4년 후였을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당시 제가 교회를 다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때는 레이디가가 공연이 다가오던 때였어요. 내한 공연이요.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 전도사가 찍은 사진이 뜹니다. 패친이었나 봐요. 아마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었으니 갑자기 뜬 사진에 제가 이 사람이 내 패친이었겠구나 싶었겠지요. 올림픽 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큰 경기장 외부의 레이디가가 공연에 대형 배너를 칼로 찢어서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내셨다. 뭐 이런 게시글이 있었고 니가 했겠지. 여기서 이분의 이름이 하나임을 알 수 있죠. 아하 오하나 전도사 본인을 삼하라고 칭해요? 나님이 해내셨다. 사진은 제 기억에 오전 6시쯤 업로드 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떡볶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어두운 새벽에 작업하고 인증샷 찍으려고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던 찍은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니라 그놈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은 빨리 밝게 안 해주셨나 보네요. 같이 교회에 있었을 때 하는 다른 이질적 모습에 좀 충격 먹고 그분 페북을 좀 봤더니 레이디가가 공연 반대 운동의 중추인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저도 SNS에 공격적으로 헛소리 많이 짓거리던 때여서 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롱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도사한테서요.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서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마 레이디가가가가 공연을 하고 꽤 지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느냐 언제 한번 만나자 등의 가볍고 짧은 대화였지만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교회에서 땡땡 형제님 자매님 등으로 호칭하고 존대만 쓰던 사람인데 민석이냐 잘 지내냐 뭐하고 사냐 언제 만날래 어미의 공격성에 말투도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 사람 페이스북 및 관련된 커넥션을 다 차단했던 기억이 나네요. 2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홍지원씨도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03년에서 05년도에 저는 서대문구의 한 기독교 미션스쿨에 다녔습니다. 미션스쿨이었던 저희 학교에서는 예배 시간도 매주 두 번 있었고 종교 수업도 있었습니다. 교내에 교회 건물이 있었고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죠. 이게 제가 남의 인생은 보통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그래도 종교 있는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보면 야 너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소리 꼭 한 번씩 했거든요. 귀찮을까봐 더. 저도 미션스쿨 다녔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안 다니고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직도 미션스쿨 그러면 되게 김밥감 넘치고 신날 것 같아요. 뭔가 미션 수행할 것 같고. 매일 보스 하나씩 상대하고? 그렇죠. 학교 목사님은 입담은 다소 거치시지만 봉사에 대해 늘 강조하는 분이셨고 종교가 없던 저는 이런 종교면 괜찮겠다 싶어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 학교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마릴린 맨슨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는데 항상 새끼손가락을 흔들며 샬롬하고 수줍게 인사하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종교 수업 시간에 마릴린 맨슨 앨범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음악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릴린 맨슨의 앨범 자켓을 펼쳐보이며 이 끔찍한 모습을 보라고 교실 TV로 마릴린 맨슨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며 고교생들에게 사탄 마릴린 맨슨에 대해 한 시간을 가르치셨습니다. 오 몇몇은 이때 입덕했겠네요. 왜냐하면 한 시간을 가르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일단 디스코그래피를 훑어야 되고요. 그렇죠. 노래 되게 좋네. 고등학생들은 분명히 그때 입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점점 비뚤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2단 단체에서 파는 상품 이름들이 가득 적힌 종이를 프린트해서 각반 교실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런 거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중에는 홍삼드링크인지 뭔지 홍지원이라는 제품도 있었고 제 이름도 홍지원이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종교 수업 시간에 아예 전도사님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현 제 모습이 어찌나 반항적이었는지 교목실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저땐나 싶었지만 전도사님은 제게 딸기우유를 건네주시며 혹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있는지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난 너에게만 반감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아닌데요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고 나와서 딸기우유는 버렸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2단에 대한 자료를 잔뜩 들고 와서 열정적으로 설파하시는 전도사님 덕에 저는 여전히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달까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 스트레스 받아 마릴린 맨슨의 곡을 크게 틀었더니 여전히 참 좋더군요. 마릴린 맨슨이 뭐 화장만 그렇게 한거지 그거 지우면 평범한 양반들인데 사탄이 일부러 그렇게 무섭게 하여 다니겠어요? 차라리 딸기우유를 주며 어르고 달랬겠지요. 아마 그 앨범 자켓이 락인스테드 그 앨범일 것 같은데 그 앨범 자켓이 크게 문제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명반이라서 듣는 친구들은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 팬들이 많은 이유가 이때 이런 일들을 겪은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뭐길래? 하면서. 저는 그때 그분만 그렇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상평론을 듣고 그 역사가 참 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은 그렇게 전도에 실패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고 계실지 별로 안 궁금하네요.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의 정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상식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분들 종교인 분들이 활개를 치시는 바람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많이 멀어져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종교 과목을 강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교 과목이라고 하면 기독교 과목이죠. 안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다른 수업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교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반에 자습하는 걸 감독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자습을 안 하고 뭔가 사회문제 관련된 그런 책 같은 걸 읽고 있었는데 쓱 하고 보더니 청년 마르크스를 읽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읽었어요. 청년 마르크스 옛날 거 책들을 읽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른 전도에 성공했네요. 그러게. 종교와 정치가 동일하게 이 설득의 기술이 요체입니다. 종교나 정치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설득이고 삶이 돼야 돼요.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걸고 사람을 설득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저 실패한 전도사님처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에 실패하죠. 네. 끝으로 안 모 씨께서 거두절미하고 한때 이 책에 이 책이란 우리가 지난번 이상평론 시간 때 이야기했던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아 신땡원 씨 책 말씀이시죠? 네. 내용을 실제로 주창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본인이? 이게 문장이 이렇고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서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두절미하면 보통 지혁이라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땡원 씨는 사실 이미 미국에 만연해 있던 자료들을 집약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13년 전 목회에서 사임하였고 아 목회자셨어요? 목회자셨어요? 교회를 떠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배교했다고 하죠. 응. 한때는 강경보수적인 보금주의자, 근본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인본주의자 또는 회의론자 및 무신론에 한 달이 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다소 충격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최우선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종교 안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과 분리의 개인적인 염증을 갖고 있었기에 상대가 누구든 정말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깨달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해왔던 모든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아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던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 것의 원인은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고 절대적인 신이 제시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죄인으로 정제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종교 신념 때문이었겠지요. 저의 결정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참 자유롭습니다. 신대원씨와 같은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가 사실 사탄의 존재를 믿는지가 미심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다면 사탄의 영향력에 이렇게까지 몰두할 일이 아니니까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사탄에 대한 소개는 있으나 그의 활동을 세세히 밝혀내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보다 사탄의 활동을 더 상세히 밝혀낸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게시하고자 한 모든 내용을 완전체로 게시한 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192연입니다. 목사님이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있을 때 너무 강경하고 너무 보수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쉽게 무너지면 바로 배교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자유주의적인 성경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했더라면 배교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경하게 큰 목소리를 냈다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진짜 참회는요. 다른 강경한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줄이는 거지. 그게 진짜 증거. 이분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고 또 다른 건 저도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성경을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안 보진 않았거든요. 한국의 일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성경이 한 80%의 내용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사탄의 전투력. 지혜는 몇. 전략. 습관은 뭐. 그러니까요. 특수 기능은 뭐.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라고 근본주의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70년마다 한 번씩 재산 소요를 리셋하는 털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하잖아. 그리고 그때는 구약시대의 구약평소를 읽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때는 인간이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직결심판을 했어요. 항상. 그러면 70년마다 최소한 70년마다 한 번씩은 소요를 리셋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 근본주의자인데. 그건 또 안 하죠. 그건 안 해요. 그렇죠. 70년 넘은 교회 많죠. 그러게요. 근본주의자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근본부터 이상한 새끼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 라인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줄임말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긴 이슬람에 갔다 대도 근본주의자는 또 근본이 아니네요.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커피비노에서 커피비노 던치커피하고요. 29 데이지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얘기 듣고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메일을 보내주시고. 트위터에 해시태그 IDWK 남겨주시고. 손희상 선생님과 다음 달에 다시 만납니다. 네. 손희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시사 아카데미를 돌아오겠습니다. 유승규 비디오를 윤세민의 리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염. 빠염. XSFM입니다. IDWK 이 시간에 시사 아카데미를 돌아오겠습니다.